저희 방송에 오신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전문가네요.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한반도 신경제팀장을 맡고 계시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소현철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반도 신경제팀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2015년도부터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경제학과 박사과정을 하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했었고요.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열린다는 얘기 나오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업계에서 신경제팀을 꾸렸고요. 북한경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증권회사에서도 워낙 대북 이슈들이 많으니까 그런 리서치를 하긴 해요. 이게 큰 부분이에요. 대북 이슈라는 게. 아니. 왜냐하면 시멘트 왜 샀어. 그때 산 거 아니야. 아시네. 시멘트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자기 애널리스트 자기 권역별로 건설이면 건설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쓰나니까 중구난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딱 틀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소윤철 이사께서 원래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에 가장 장기간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에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하셨거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지. 후배들 치고 올라오니까 나도 뭔가 해야지. 그래서 북한 대학원을 가서 박살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 2025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책도 썼어요. 난 이게 증권맨들이 좋은 게 이런 거야. 뭘 하면 뭔가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해. 그래서 영역을 구축해. 그래가지고 또 자기 부가가치를 올리고 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드셨네. 한반도 신경제팀을 책 이름 따서. 그러니까. 그런데 내실이 있다 이거야. 신한금융투자 계시면 어떻게 곽상준 부지점장이랑은 친하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업부 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 제가 기업분석 부서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권 전체적인 투자상황 변동상황을 같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하고 한대는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누가 선배이신 거예요? 제가 선배입니다. 아 그래요? 머리 벗겨져서 많이 본 적이 별로 안 됐어요.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요즘도 어려워요. 마음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일단 어제는 혹시 보셨죠? 네. 다 봤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자기 일정을 다 소화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 응앤뿌종 당 서기장과 서기장 겸 주석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만나고 보잉 비행기 딜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전 오후 내내 비즈니스 하느라고 이제 그분은 바빴고 김정은 위원장은 호텔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게 핵 협상에 관련한 전략 논의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해서 무슨 중국 경제 시탈 이런 거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협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보완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기차를 타고 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겠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핵 협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어떤 정치 안보적인 측면을 보면 그만큼 이번 협상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꼭 논의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서 지금 계속적인 이미 실무협산당은 가 있을 거고 거기서 수많은 정보들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그런 거를 저는 캐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할아버지와 비슷하게 동선을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목적인 것 같아요. 어떤 경제시찰이라는 목적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걷는 것도 있지만 세 번째는 정말 이번 협상에서 뭔가 미국과 딜을 위해서 많은 보완적인 상황을 기차 안에 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긴 해. 기차 타고 내려서 산업시찰하는 것들 기차 타고 쭉 간데 경제시찰이 되는가. 그거는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였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기차 안에는 방탄도 있겠지만 다양한 논의를 할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다목적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냥 호텔에 있다가 친교의 만찬대에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래서 한 30분간 단독 회담을 하면서 서로 이제 던진 말이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인내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는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면 뭔가 제재가 좀 완화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전력이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 경제적 잠재력은 정말 무한하다. 아주 칭찬했었죠. 그래서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만찬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만찬 기간 중간에 비건 대표랑 김혁철 대표가 실무에다 하면 어제 하루 종일 했었어요. 따로 만났죠. 네. 그게 사실은 메인이죠. 김혁철 대표는 굉장히 젊은 40세 초반이니까 핵 전문가입니다. 이수영 외무상이랑 김혁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북한에서도 핵 관련된 전문가라는 거죠. 사실 김혁철 통전부장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보면 국정원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안보 체제 유지에는 중요하겠지 모르겠지만 핵에 대한 전문가는 이 두 사람인데 그 핵심인 김혁철 대표가 비건과 만나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비건이 뭘 많이 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를 잡고 나오고. 글쎄요. 볼턴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실무자라가 만난 게 어제 하루 종일 얘기였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고. 결국 어제 저녁 만찬을 끝나고 나서 오늘 9시 만나기 전에 아마도 이걸 최종 조율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남은 거를 옵션으로 줬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게 스몰 딜이냐 아니면 미디엄 딜이냐 빅 딜이냐인데 심플합니다. 과연 영변 핵시설을 동결이냐. 동결이라는 건 핵물질 생산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핵폐기라는 건 뭐냐면 봉인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건 아마 핵 봉인까지 하는 폐기고 북한은 아마 핵 동결 쪽으로 해서 지금 서로 간에 동결이라는 게 지금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네. 멈추죠. 핵물질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재개가 가능한 거고요. 뚜껑 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핵 봉인을 폐쇄를 한다는 건 당장 재개가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협상이 지금 아마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아웃풋이 나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미국과 베트남의 외교 수립 과정을 보면 거의 6년 이상 걸렸습니다. 미국 베트남이요? 네. 그래서 6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죠. 북미 간의 접촉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간다. 네. 물론 이제 94년도에 1차 제네비 합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각하면 25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긴 건데 둘이서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빨리 가는 건 또 속도는 빠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담에 저는 많은 분들의 저는 기대 순위를 많이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게 높으면 너무너무 기대를 높게 가기면 나중에 너무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북미 연락사무소만 나와도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제 책에도 적었지만은 닉슨 대통령과 마오가 둘이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오조뚱. 네. 닉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수 강경파고 한국전쟁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매파를 대변했던 부통령이었었고요. 뭐 마오조뚱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 만나고 나서 협의한 게 뭐냐면 연락사무소였고 미국의 베이징의 초대 연락사무소장이 아버지 부시였습니다. 그분이 CIA 주시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락사무소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미 임시연락사무소만 나와도 저는 한 발짝 나가는 거다. 그런데 이거 갖고 많은 분들이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연락사무소가 개최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설되는 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락사무소 개설이 되면 미국 사람이 직접 이제 평행에 가는 거죠. 미국 공무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또 유해 송환이죠. 이게 예전에 1989년도에 베트남이 미국과 숙여 맺고 싶어 가지고 캄보디아에 있었던 베트남군이 20만 명 가까이 되는 군인을 미국보다도 먼저 철군해내버렸어요. 네. 선제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우리 그거 못 믿어. 2년 동안 끌면서 91년도에 파리평화협정을 맺고 나서도 미국이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몇 년 더 끌다가 클린턴 대통령이 되면서 급진전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엠바고를 94년도에 풀고 나서 1년 만에 국교 수립되면서 이제 베트남의 경제발전이 갔기 때문에 그런 베트남의 어떤 과정을 보면 좀 서두르기보다는 일단 단계단계 과정마다 좀 되는 거를 이루어지는 걸 성과를 보자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연락사무소만 나와도 일단은 성공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좀 만족해 보시면 그거 갖고 이제 논의가 악유가 많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국가가 만나서 정기적으로 교류 그러니까 정기적인 만남인다는 게 결국은 어떤 가장 중요한 조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거는 뭐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고 정치 외교 안보적인 문제고 당장 어떤 경제 제재가 풀릴 거냐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어떻게 확대될 거냐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몰딜이 되게 되면 스몰딜이 동결정도나 연락사무소가 되게 되면 무엇을 풀어줄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관광이라는 건 유엔 제재 예외 조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과 쿠바가 서로 외교관계 맺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관광만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관광 정도는 가능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미국과 북한이 진전된 핵협상이 나가게 되면 개성공단까지 열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지만 저는 사실 주식이라는 건 어떤 뉴스로 움직이고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초기에 그거는 선점하시면 중요한데 결국 이게 만약에 이제 스몰 관광 정도라면 또 이제 실망감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호흡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최근에 좀 올랐지만 지금 사실 올해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어렵고 힘들 때 사야지 많은 수익률을 내지 모든 분이 다 알게 되면 주식을 수익률 내기 어렵겠거든요. 이번에 좋은 일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가시면 되고 또 안 좋게 되면 이제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만 그때 이제 좋은 기회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좀 이 청취자분들 들었을 때 아유 뭐 저 애널리스트가 왜 저렇게 얘기해 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우리가 이제 당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정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만난 거지 단순히 뭐 미국과 북한이 우리가 한번 잘 지내볼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도 결국 미국이 베트남전에 철군하면서 이 새로운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만나가지고 외교관계 를 수립했고 지난 40년간 미중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경제가 중국이 도약했듯이 지금은 사실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아시아의 핵심입니다.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과연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냐 거기에 북한이 중요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미국과 북한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북미 수교는 맺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저는 내년도에 좀 있지 않을까. 내년 좀. 네. 내년도라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한국전쟁이 시작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한국전쟁 때 많은 상처를 받아주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기억이 점점 얼펴져 져야 감정이라는 게 눌러지면서 현실적인 감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동결정도 나오고 또 연락사무소가 개최돼서 핵폐기까지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북미 수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미 2000년도에 미국과 북한이 수교했을 거라고 저는 수교할 수 있었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울브라이트가 평양에 갔었었고 그다음에 조명철 차수가 직접 건복입고 갔었죠. 건복입고 클린턴을 만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수교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협정도 다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게인 2000년이라고 보시게 되면 결국은 수교를 맺게 되면 사실은 변화가 굉장히 크겠죠.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 에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장 자체가 레벨업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북미가 수교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왜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미국 물론 처음에는 그거겠죠.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 북한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될 때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그런 걸 보고 한국의 삼성건자나 이런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건설의 내수업종에 대해서 감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노조스가 그냥 말하는 게 저는 저랑 또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짐노조스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단순히 짐노조스가 북한이 잠재리 높다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과 북한이 수교가 됐을 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아마도 자금이 일본에 많이 지난 한 5년간 미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에 충분히 흘러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수교가 되면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저는 우리 코리아 프리미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되면 사실은 크게 어떻게 보면 올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특히 올해 업황이 안 좋은 업종들 같은 경우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승진 씨는 짐노조스 개털일 거라의 정포로 손모가지를 건다는데?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소장님. 자, 소장님. 이제 우리 이사님. 이사님. 예측으로 가야죠. 희망 얘기하는 건 누구 못합니까? 일단 북한이 원하는 건 당연히 경제 제재 해제일 거고 미국이 원하는 건 핵폐기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원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수준에서 그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봉인 혹은 아예 폐기. 아예 폐기는 북한이 당연히 안 받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는 거. 오늘 나올 수 있는 얘기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핵 동결은 100%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00% 하면 99%. 동결. 네. 동결은 확실하고요. 동결이라고 하면 뭘 하면 동결이에요?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게 동결입니다. 그러면 영변. 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핵물질을 생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폭탄다든지 그런 거에요. 그때는 냉각수였기 때문에요. 그때랑은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만약에 이번 어제 협상에서 좀 곧 진전이 됐다면 핵 폐기 쪽까지 가게 되면. 폐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핵 폐기랑 핵 봉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핵무기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영변 핵시설을 봉인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완전히 폐기가 되게 되면 봉인이 되게 되면 다시 핵물질 생산 재개하기 시작이 되죠. 영변 핵 있잖아. 그걸 이제 시멘트 발라버리는 거야. 네. 맞습니다. 공굴이 친다 그러지. 공굴이 치면은 그거 뭐 다시 나중에 녹여가지고 하더라도 그거 다 망가져 있잖아. 그건 이제 더 이상 생산은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들은요?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갖고 이제 그게 이제 대면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겠죠. 임시연락사무소를 하면서 지금 뭐 핵이 20개가 있다 40개가 있다 뭐 얘기가 많습니다. 리스트를 다 내라는 게 이제.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되기면 그게 이제 빅딜 인 거죠. 빅딜이 되게 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 핵 리스트라든지. 리스트 내면 빅딜.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ICBM 미사일이 있으면은 몇 개 한 개라도 미국한테 전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된 빅딜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신고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농축 우려아름 시설입니다. 그거는 또. 원천이요. 원천. 그게 이제 우리 플루토미탄 같은 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드러날 수 있는데 이 농축 우려아름탄은 사실은 시설은 이게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거 단계 전에 일단 리스트만 주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빅딜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미국 외교관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협상하면서. 그리고 들어가야 또 정보가 생길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봐야 되는데 저도 뭐 사실은 북한 공부하기 전에 저도 정치회교를 전공은 했지만 학부 때 그때를 봤을 때 저 역시도 북한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저도 이제 386세대다 보니까 그때 저희 많은데 저는 사실은 약간 중도 보수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북한 세습 체제에 대해서 저도 뭐 나름대로 이제 비판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일민족 이국가 체제를 일단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보면 오스트리아가 무슨 언어스 어떤 언어로스냐고 물어보면 답별로 바로 나오신 분이 없었어요. 독일어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주춤하세요. 또 오스트리아 갔다 오신 분 독일어라고 하는데 히틀러가 비엔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스위스도 70%가 독일어로 써요. 비엔나라는 데가 전 세계에서 유태인이 제일 많은 도시거든. 그걸 보면서 잘한 거지. 네. 맞습니다. 싫은 거지 이 사람은. 히틀러에 대한 비밀도 유태인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북한의 관계는 독일이 예전에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하기 전에 관세 동맹 그런 단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독일 프로이센 나가면. 너무 그러시죠. 정프로 또 정프로 짜증 냅니다. 통일의 먼 미래는 이제 나중에 좀 그려보고요. 일단 종목달라고. 아니요. 일단 봉인했어요. 그럼 이제 북한에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 예를 들면 금강산 뭐 이런 데 줄 거고. 그거는 줄 거고 만약에 봉인까지 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해서 미국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경계제적 풀어요? 개성공단까지는 풀어주겠죠. 그거는 이제 남북 내의 문제니까. 그럼 그 정도가 서로 협상할 때 맞는 수준인 거니까. 예를 들면 봉인해주면 이쪽은 관광이랑 그다음에 개성공단까지 풀어주는 정도 수준이 양식이 맞는 수준.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나가는 예를 들면 핵무기 리스트 제출하면 이쪽에서는 완전 경제 제재 확 해제. 이 정도는 완전 빅데이. 그건 완전 빅데이는데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건 아니겠죠.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개성공단이 만약에 저는 개성공단까지 열리게 되면 이때 열리게 되면 주식시장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개성공단이 우리가 눈여겨볼 게 예전에 개성공단은 반쪽짜리 공단이었어요. 생산 제품이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품들이 한국 내수용이나 아니면 중국 정도 싱가포르 정도까지는 그때 풀려 있었어요. 미국이 여계가공무역직으로 북한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미디엄 딜을 해서 개성공단을 열어줘서 미국이 만약에 여계가공무역직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저번에 북한에 주민들이 5만 명 이상 있었는데 그 개성공단이 실제로 지금 토탈에는 2천만평이에요. 신시가지까지 포함해서. 2천만평. 10배 1도 안 썼다는 거죠. 100만평밖에 지금 1단계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20분의 1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풀려줘도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개성공단 풀어주고 여계가공무역직으로 인정까지 해 준다면 이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진전인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가 제가 예상을 2시 지나봐야 오늘 우리 시간 4시가 지나봐야 하노이 합의가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월요일날에 미치겠죠. 월요일이요? 왜냐하면 이제 4시에 합의문이 나오니까 하노이 선언이 나오는. 내일 금요일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3월 1일이잖아. 100주년 3월 1일이 아닙니까? 우리 방송 없어요. 우리 없어요? 아침에 안 해요 우리? 아, 이 선수가 지금. 나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버틴 거야? 100주년입니다. 아, 네. 탈미운동. 그래서 고민이 그렇구나. 재밌는 게 보면 이제 월요일 되면 모든 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오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오늘 만약에 2시에 나오면 2시에 그게 나오자마자 주식장이 반응을 할 텐데 오늘은 뭐 지켜보겠죠. 아니, 어제 그 왜 복숭가하는 매체에서 뭐 4개인가 합의 나왔잖아요. 네, 네. 그거는 팩트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왜 언론 보더라는 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냥 스몰들만 하게 되면 미국도 강경파가 당연히 또 저는 강경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온건파가 있으면 협상에서 딜할 때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경파는 스몰들 정도 갖고 우리가 이 정도 왔냐라고 또 비난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폭수에서 나왔던 얘기, 스몰들 정도 얘기 나왔고 오늘도 신문 보면 서로 나눠져서 저도 뭐가 진실 여보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오늘 9시, 오늘 한국식 11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거기서 나와서 합의문이 나오게 되면 그게 저는 우리가 제가 정확히 오늘 저녁에 되면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싱가포르 합의에서 뭐 없었지 않았냐지만 저는 만난 것만으로 의미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군의 유해를 저도 놀랬어요. 유해를 가져가려고 원산에 미군 군용기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에 국기를 단 게 원산 비행장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군용기, 수송기. 그렇죠. 저는 그때 놀랬어요. 탄문 전문가 안 오네. 그렇죠. 북한에서 유해 발굴을 해서 판문점에서 거기서 인수인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군이 들어갔다 이거죠. 오산 비행장에서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과거에 서로 으르렁거린 거에서 조금 진전된 거죠. 그래서 이게 협상이라는 게 많은 분들은 그러죠. 옛날에 우리 히틀러랑 체인벌리 때문에 이거 또 우리가 내주는 거. 저도 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좀 이제 그런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미국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전쟁을 할 때 이유는요. 항상 국가의 얘기 확실할 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상 과정이라는 건 시간에 오래 걸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를 낮춰가면서 보이는 게 중요했던 거죠. 우리가 참 유혹을 느끼는 게 전문가 분을 모셔놓고 이제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걸 원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결과는 이제 몇 시간 안에 나와요. 그런데 제 감이 있잖아요. 감. 작년에 기억납니까? 6월 12일 날 어디에 호텔 거 있잖아. 회담장소 호텔에 딱 김정은 위원장 차가 딱 도착했는데 문을 딱 열 때 싱가폴에서? 싱가포르 딱 열 때 아, 이거 망쳤구나. 망쳤구나, 이거. 그때 나 딱 직감했거든. 김정은 위원장 차에 내릴 때 얼굴이 너무 안 좋고 서류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었어. 그럼 뭐가 안 된 거야, 이거는. 딱 내리면서 손에 아무것도 없이 딱 내리면서 화사한 약간 개구장애 같은 그런 특유의 미소 있잖아요. 그게 딱 나왔었는데 딱 이렇게 하면서 서류를 들고. 그러니까 안에서 뭘 봤다는 얘기거든. 차 안에서. 호텔에서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아, 해결 안 됐구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딱 사교 미팅인가? 친교 미팅. 친교 디너. 하는데 약간 개구장애 같은 미소 있잖아. 그게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배석자들도 이번에 결정이 된 게 김여정이 빠졌어요. 이수영이가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수영은 누구냐? 미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협상 대상자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볼튼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폼페이하고 비서실장 대행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만나는 탁자도 원탁이야. 지난번처럼 딱 마주 앉는 게 아니야. 원탁. 원탁으로 딱 둘러앉아. 아니, 이거 중요해요. 아까 종편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상징적이라니까. 나도 있잖아요. 내 중요한 미팅할 때 실제로 그래. 내가 호텔 같은 데서 계약서 쓰고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미팅은, 중요한 디너 같은 건 내가 항상 비서한테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그 방을 예약할 때 원탁으로 밀려라. 아, 그래요? 아니, 그렇지. 사람이 원탁에서 밥을 먹으면 이게 라운드 테이블이에요. 라운드. 그런데 마주보고 하면 뭔가 주거니 받거니 나는 감히 좋아. 나는 감히 좋아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 좀 저도 이제 베트남의 의미를... 김샤먼이라는데, 샤먼. 김샤먼. 빙의 전문이라는데. 메트로폴 호텔이 의미가 굉장히 큰 호텔인데. 그래요? 네, 엄청 크죠. 왜요? 100년 이상 된 호텔인데 이 호텔에서 미국이 수교를 95년도에 외교의 관계를 정상화한 다음에 미국의 월남전 때 국방장관이 맥나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디엠베이트 전투에 베트남 영웅 지압장군이 서로 만나서 여기서 대화를 했어요. 하노이의 대화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렇게 갔을까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에 상징적인... 그 호텔이 이 호텔이에요? 네, 이 호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사실은 미국이 월남, 월맹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노이로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토론 폭이 없었던 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평양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을 선정했을 때는 다 미국과 북한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일단 베트남에서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제가 사실은 베트남을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놀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이 가장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인 겁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더 개방적이에요. 맞아요. 외자 기업한테 얘네는 88년부터 100% 지분을 인정해줬어요. 중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들어가 지금 베트남 수출액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삼성전자가 100% 보장받고 들어가는 공단에 공단 부지도 거의 무상으로 주고 법인세도 4년 범죄해주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사랑 프랑스랑 싸고 미국 싸웠는데 저렇게 개방적일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쟁은 전쟁이고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다. 그리고 이겼잖아요. 진 적이 없잖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야. 프랑스한테도 이겼고 미국한테도 이겼다고. 중국한테도. 지지 않았고. 지지 않았고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김정은 위원장은 호텔에 있었지만 이수용 경제부장은 어제 하이뽕에 갔습니다. 하이뽕. 산업도시. 최대의 산업도시죠. 3위 도시. 그러시면 인천보다는 거리는 있는데 인천 같은 거고요. 예전에 하이뽕이라는 데가 프랑스가 신민지 맺을 때 진군했던 데가 하이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노이까지 갔는데 여기에 지금 lg전자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방문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언론들이 우리 한국격 가는 거 아니었지만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의 자동차. 빈그룹이 삼성그룹 같은데. 삼성그룹 같은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만약에 진짜 핵만 생각했었으면 여기에 경제부장을 보낼 리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하롱베이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또 갈마 원산 갈마 있잖아. 이게 김정은의 숙원사업이거든.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북선교포들이 리갓다 일본항에서 내린 첫 번째가 원산항이에요. 그래서 원산이. 만경범호 타고. 네. 만경범호 타고 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일본 조청경계 제1교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만 합시다. 각도기 님 후배인 각도기 님이 또 내가 소개했는데 선배님 왜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또 밖에서 부글부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때 또 만나야 되잖아.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좀 일반적인 얘기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사님 이따 밤에 전화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전화 주십시오. 전화 바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때 오시잖아. 6시 반에. 아 저녁때? 네. 몰랐어. 또 오시는구나. 네. 그럼 우리 저녁때 뭐 그 결과 보고 다시 한 번. 네. 그때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종목 좀 갖고 오세요. 아 제가 종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한반도 신경제팀장님이신 소현철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